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갱신을 계속해야 돼요 갱신을 안하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지요 사고를 내서 못하게 하거나 위에서 오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이분의 모든 파트들, 성교국들은요 인생 해답 찾는 전도운동에 참여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도 그렇게 심부름을 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하는 이거는 한 파트만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복음에 대한 적용, 아까 전도에 대한 적용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도는 알지만 기도 실제 적용이 돼야 된다면 전도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으면 기도는 참 누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에 내는 짓거물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지만 창조적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요즘 지금 계속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팀은 아닌데 제 집회에 꼭 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와가지고 오늘 제법을 얘기했어요 이 자료를 다 두고 적는데요 그리고 교인들 모아놓고 며칠씩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유목사님에게 들은 거다 하고 솔직히 전달하면 돼요 교회의 제자가요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이름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하는 가운데 같이 말씀은 확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고 그냥 뭐 설교 그러면 제 설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재미있게 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냥 자꾸 성경 얘기하는 건 되고 일단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누림을 한번 봅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2절에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또 보면은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기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고려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깊은 기도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성들에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기도 모르면 반드시 어디에인가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어딘가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집중하고 다른 말입니다 전문성하고 중독하고 다른 말입니다 전문성은 긍정적 살아난 거 중독한 거 빠지 죽는 겁니다 집중은 뭔가 올바른 것에 대한 주의가 집중되는 거지만 집착은 어디 하나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르면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이제는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주 힘없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사람이 늙어진 것 동시에 이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다 하게 돼요 내 생각이란 게 수준이 완벽합니까 그러지 늘인지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거지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 움직이게 되면 실제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마 여론 잘하고 뭐라고 하면 되는 텐데 그래 보이기 뿐입니다 실제로 결과로 본 내용 정확하게 봐버리면 아무 응답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이고 여론 따라가 좀 되는 것 같고 뭐 이래 보이지 그거 아닙니다 이 중독과 집착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저는 사실은 랩런트를 위한 ROTC에서 제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기도에 가는 영성운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상이라든지 책 자료라든지 모든 걸 갖다 놓고 며칠이라도 제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당장 여러분 자녀보고요 기도가 얘기하면 며칠 있다 외국에서 왔거나 잠시도 가는데 얘기 안 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전문적인 걸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에 관해서는 전문인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세계적인 걸 모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를 내다보고 바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 3번은 2번은 전문인이 해야 되지만 1번은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일단 여기서 지금요 기도에 대한 적용이나 기본적인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안다면 많은 걸 얻어내게 되겠죠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봐야 우리 아이들은 또 알아들을 수 없었고 세신자들은 못 알아들겠죠 자, 기도에 대한 일단 뭐부터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지금 삶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해요 일단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른 힘이 우리에게서 기도에 대한 아주 3차원을 세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안 시키면 사실상 여러분도 나이들 다니면 아이들 밖에 내놓으면 어려울 겁니다 저는 복음은 은혜를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거 알게 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렘넨터는 밖에서 응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응답 못 받고 어림당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는 오래 훈련받은 교회도 목사님들도 많이 지금 어려워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은 할 수 없고요 구원 받았다 손치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빨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RTC에서 제대로 세팅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빨리 이걸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우리 렘넨터들 또 중식자들에게 정식 기도는 그러면 뭐냐 이런 부분부터 이해를 시켜줘서 넘어가지야 됩니다 정식 기도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말도 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 뿌리면 특히 렘넨터들은 부담 가져서 못 가져요 또 실천은 조금 가능해집니다 몇 시 딱 정해보는 게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죠 그러면 기도 자체 굉장히 아이들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이 잘 안되어져요 괜히 내가 정식 기도 못한다는 그 부담까지 또 가지게 됩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할 때부터 더 못하게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가 보다 이런 부담이 또 하나 생기게 되죠 가장 중요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비전을 누리는 시간 니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식 기도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일 하기 좋은 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새벽 시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저처럼 잠임만이 없는 사람은 끝나고 밤에도 되는데 보통 자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정식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 기준이다 이거 될 때까지 시도를 해라 또 그리고 이제는 짧게라도 기도 수집을 잡든지 메시지가 짧게라도 본교회 강남 메시지를 잡든지 말씀을 꼭 하루도 놓지 않고 이렇게 한 번 확인해라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만 되어지면 굉장해지죠 그리고 이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은 어떤 인생을 바치는 거니까 새벽에 아침에 아침에 그랬습니다 아침에 죽게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17편 3절에는 밤에 나를 통촉하시는 이것만 가지고도 됩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했음이 증거가 나옵니다 10편, 23편, 1편 그런 자가 응답이 따라오는 거니까 아침에 밤에 이렇게만 약간 집중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24시간은 이렇게 빨리 일을 시켜야 됩니다 24시간은 쉽게 말하면 이 모든 현장 가면 다르다 그런데 그 속에 답이 있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다 문제 많았을 때 거기서도 이 속에 있으면 분명히 뭐가 나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석 달을 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년 동안 유학을 가가지고 한 번도 안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을 자체도 사실 모릅니다 그때그때 따라 사는 것 저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안 나가면 나가서 거기서 뭔가가 깜짝 놀랄만한 뭔가 보게 될 것인데 못 보고 오는 거지 물론 뭐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은 있습니다만 일단 24시 기도라는 것은 네가 일 학업 이 속에서 누리는 거다 그리고 25시는 뭐냐 이건 없는 시간이요 25시라는 건 없어요 이건 나를 넘어선 거라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도 이 두 개가 되어져야 성령 충만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 이때는 반드시 베드로 산장 8절 응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천년 동안에 받아야 될 응답을 한 번만에 받는 것이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모자라는 사람이요 지금 몇백 년 동안요 실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이 있는 정도 내가 못 찾았어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있는 것보다 나는 제게는 큰 응답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조금만 이 부분은 성경이 살마고 한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랩런트는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나이든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엘리트들 큰일이 있는 사람들은 덕징이 이 시간이 있습니다 부신자든 신자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나 지금 랩런트들에게 굳이 다 놓치고 엘리트 아이들로 살도록 도와주는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요 이만뉴엘 칸트 같은 사람은 항상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등산을 갖다 놉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아줌마들이 이만뉴엘 칸트 지나는 법을 맞추어서 밥을 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부산 중앙계를 갔는데 거기에 총장 후보되는 학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한 얘기 아니고 그 사모님이 내 보고 한 얘기 결혼을 또 신혼 전에 가더래요 새벽 다섯 시 타게 놔더래요 그래서 새벽 다섯 시 피곤지도 않나 했더니 새벽 다시 나 책 보더래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근사님이 장로님하고 사십 년 살았는데 사십 년 동안 하루도 봐요 새벽 다섯 시 다섯 시 그러세요 아 저런 사람들 우리가 그래까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 축복은 이 축복은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하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여기 떡가 있어요 어느 날 요거는 잘 살았은 거요 어느 날 내가 성공된 줄 알았는데 여기 떡 빠져있어 어느 날 나는 그냥 살았는데 아니 조금 습관이 안 좋던 생각했는데 이거 빠져 버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가 약하게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복음은 이미 끝난 거고요 이때부터 요게 조금씩 조금씩 완성 안돼도 진행되면서 이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부활하시면서 하자마자 숨을 열심히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 건넝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요한 요한 1서 2장 20일 20일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것이예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배우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가져오요 이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안 가르쳐주셨는데 정확하게 배우시켜요 이런 단계가 옵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 보호자와 주의 천사인지 여러분이 가진 근세와 사단의 세력 이런 것들이예요 응답으로 역사로 기도를 하겠군요 이때부터 이미 이 응답이 옵니다 오직 이걸 알고 살게 돼요 유일성 오직은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에는 내가 세상 이기는 방법을 딱 갖고 있어요 이 유일성은 응답입니다 서밍스는 뭡니까 정인입니다 요로케 힘 따오게 돼요 특히 랩런트에 설명해 줘서 니가 조금 힘들더라도 요 부분 이제 오늘 힘들게 시작해야 돼 그런데 힘들 것도 없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되어버립니다 랩런트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요 시간을 딱 가지면 어느 날 이 응답이 와요 그러면 쉽게 이리로 들어가는 거 꼭 여러분 자녀보고 얘기해 주세요 미국 가거나 영국 가거나 유럽 가거나 어디 가거나 일본 가거나 하면 기술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라 그래서 깨끗이 정리부터 해라 그리고 기도돼 가는 거 그냥 메시지 붙잡고 눈 감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를 하다가 말다가 해도 유익 와요 여기에 중고등 학생들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계시면요 요 세 가지 놓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요건 좀 힘들더더라도 이렇게 해라 저는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오면 꼭 얘기해 줍니다 엄마가 애기를 정식이 됐다 걔는요 분명히 천재 나옵니다 그것도 딱 정돈된 아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 요게 되어지면 요세계가 분명히 옵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요 삼차원 세계 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답이 없으면 곤란하게 되죠 사도행 연출장 54절 60절 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요 그 죽음 다가왔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와서 두렵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기 전부터 두렵지 않았어요 서대반이 죽을 때 성령 충만 한게 아닙니다 벌써 성령 충만 했어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안다른 아닙니까 불신자와 신자 죽을 때 다르다는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죽을 때 많아서 그렇게 불안해 하는데 신자들 죽을 때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0절까지 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응답을 이거는 그냥 기본 체제가 있는 굉장한 세계죠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캠프 나가는 사람들 언제든지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성교지에 처음 나갔을 때 이 축복 을 꼭 누려야 됩니다 사동의 19장 1절 7절 두란노 의 운동 로마로 가기 전에 고려운동서 12장 1절 10절 진짜 셋째 하늘에 이 복음으로 차근차근 기도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절 1절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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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간에 우리 당의원들 그런 지시를 했어요 모든 성도가 성전과 RUTC가 뭔지 미션 찾을 때까지 기도해 모든 조직 조직 으로 모든 키맨들 그럼 어떤 응답 오는 지가 아니 짓기도 전에 어떤 응답 오는 가 봐라 이게 신앙생활 할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나는 가 봐라 요셉은 애급에 가기 전에 해 달 별 다 전 세계보 다 본 겁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 다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 이 옵니까 저절로 오는 응답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응답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응답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미 있는 거 그리고 가서 변화시키는 응답 그리고 이미 찾아오는 가만히 오는 응답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다 예비되어 있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 입니다 치유와 관계에서 오늘 말씀 적용 한 번 다른 것 각인되어 있어요 참고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체질로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세상 체질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 이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생겨나는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이게 말씀으로 치유하는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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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들은 얼른 참고 하십니다 말씀 암송 같이 말씀 기록 같이 하십시오 히브리스 42절 말씀을 살았고 운동 얘깁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빨리 갖고 있습니다 복음 을 어떻게 적용 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나라 성령 기도는 뭐냐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힘 가지고 내 힘 다른 힘 가지고 지금 세계 이겨서 뉴 에이집 틈 못 이깁니다 새삼의 세계 어렵 랩런트들은 꼭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말씀 본다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안다면 이 두 개를 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내 가에 심은 나무처럼 추야로 말씀 묵상 하는데 시내 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 아까 얘기했죠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 새벽에 말씀 묵상 했다 밤에 말씀 묵상 했다 항상 현장에서 말씀 묵상 했는데 70개 넘는 시 가 나와 엄청 나 하지요 우리 렘런덱이 필수 입니다 여러분 70개가 넘는 시편을 다윗이 썼다는 이것은 기적 같은 얘기요 여러분 말씀 묵상 이렇게 도 큽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과 정신 세개 한다면 굉장 한거지 진짜로 기도 축복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말씀 묵상 한다면 오는 응답 엄청 나죠 이 지금 다윗의 고백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 마다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 한다고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늘 군대 동원된 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임자는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 다 다윗식은 고백 입니다 자 우리 몇명 마음 복음 가진 자가 정신 기도 한다면 굉장한 일 벌어집 자 여러분 한 예 아닙 이 크로스비 행기 말썽 목상 했는데 기적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말썽 암송 은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꺼 안됩니다 아마 우리 부산 사람들 옛날 우리 학교에 약간 정신 약간 전두산 하나 있었어요 역시 목사도 안된 것 같고 그랬는데 약간 좀 이상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대충 알지만 그래도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여우자 아래요 왜 잘하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문법 맞지도 않는데 무조건 짓거리는 거예요 짓거리는 거라 진짜 빨리 늘어요 여러분 얌전한 사람 영어 소리 절대 안 사람 절대 못 합니다 저는요 이 30구절의 기적이에요 나는 성경스러운 구절을 암성한 게 아닙니다 암성이 되어졌어요 지금 메시지 제가 계속 해도요 복음이랑 똑같은 성경구절 입니다 기도 기도 수습하는 사람 고생 할 거예요 맨날 똑같은 구절 나오니까 지금 제가 몇 달째 사도 1절 3절 가짐 이거 그렇죠 그런데요 복음에 관한 서른 구절 말씀이 내게 들어왔 거예요 묵상만 한 게 내게 들어왔 버렸는데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이 체험을 지금 못 하고요 그런데 환자 치유하는 데는 말씀 묵상 말씀 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걸어가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서 영어 문장 한 500 거를 소리 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거하고 속으로 읽은 거고 그냥 반복해서 눈으로 방금하고 천지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게 암성 어느 정도 다윗은 암성이 됐냐 다윗은요 자기가 직접 시편 기록을 찬양하고 같이 했다니까요 이런 것도 지금 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복음 적용 기도 적용 전도 적용 하는 중에 이 네 개는 기초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 아크로스틱 이 다윗 때문에 나온 얘기란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내가 번역 심부름을 좀 했는데 이걸 만났어요 A 부분을 내가 번역 하게 됐는데 아크로스틱 인한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한글 사전에는 없어 또 한영 영한 얘기는 없다 이게 뭐 지요 이래 가지고 겨우 대사전을 찾았는데 답간체라고 나왔나 답간체가 뭐냐 또 한자로 찾았죠 이 답자는 발불 답자라 관 머리 관 체는 스타일이고 그냥 닥관체가 뭐지 모르겠는데 닥관체에 한국어산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양망룡 이라는 부산대학 국문학 교수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답간체가 뭡니까 물었더니 전우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문학 교수가 뭐 답간체 모른다는데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한데 이것 때문에 일주일 채 걸려 번역을 못 하겠지 이래가도 역시 브리탈니카가 대사전이야 브리탈니카를 찾는 겁니다 브리탈니카 브리탈니카 찬성하자 읽어보니까 아 이 말이구나 그 신고를 몰랐구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RUTC 그게 답간체라 그게 아크로스틱이라 그렇잖아요 렛몬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고 줄임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고 한글만한 답간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찬양을 본다면 답간체식으로 앞자마자 해가지고 시를 쓰고 찬양을 했어요 대단하죠 역시 이 다윗이 인도를 제대로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치유한 다윗 가는 곳에 악신 떠나갑니다 수많은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윗 속에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조상들 흘러였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외웠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 하란 말은 참고를 꼭 해야 돼요 초대교 예배방법 아시죠 지금 여러분 성경 가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보낸 성경 두루마리 혹은 베드로 하나님의 쭉 피해가지고 오늘 중요한 읽고 말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런 암종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암기야 된다니깐요 여기서 기적이 나는거에요 우리는 너무 가치있는걸 살아있는 말씀 종이 말하는게 살아있지도 않고 그런거에요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요 말씀 기록입니다 지휘의 일입니다 자 말씀 녹취 성경 녹취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설계잖아요 녹취하는거 아이고 그거 시간 낭비되지 아깝거든 그러면 성경 녹취 해보세요 시안한일 벌어집니다 시편을 그 다 그냥 23편만 읽은거하고 쓴거하고 또 다릅니다 또 두번째를 보세요 왜 바울이 세계를 움직였냐 서신 기록에 들어요 이 말씀을 같이 쓰고 더 중요한거 루트가 성경을 한자빈으로 번져가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루트가 성경을 번져가는 시간에 일단 안에서 뭐냐 사단이 끊기버리지 바깥에 기적이 낭비되지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가수평가 하는거 하면 그냥 들고 다니는 책 예배 부를 때 필요한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언된 구약이 신약이 성취가 된데도 불구하고 일반 종교 서적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와 말씀이 뭡니까 그거 딱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난데 이런 기적이 났구나 깜짝 놀릴 겁니다 학이야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금에도 기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전세계를 다니면 렘너드 키우고 세계보 하면 기적이죠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 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 치유는 사실은 제일 음식하고 운동하고 관계 안 있습니다 이거는 잘 지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얘기 잘 듣고 음식 운동 잘 해도 육신 치유는 거의 됩니다 꼭 이 정신 치유는 반드시 의사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키가 묵상 입니다 이 묵상이 기왕이 중요합니다 의사 얘기 잘 들으면서 의사 말 잘 들으면서 약 체유를 다 따라 들으면서 묵상 암송 녹취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상당히 결과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적 치유는 의사 말 이나 음식 영적 이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직적 반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낙심하지 마세요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된 거란 말은 그만큼 응답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인 깊은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이 답을 주면 답만 붙잡고 계속 한다면 됩니다 가능해요 제 같은 경우는 전도 복음 깨단날로 지금까지 계속 안 하는 게 이상 여러분 은약 붙잡고 이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빨리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교회 큰 치유 역사를 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빨리 갈라 하지 마시고 한 1분 기도하고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람과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 살릴 전도자들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흐 죽 다 아멘